왔또어 뭐하자? 뭐래? 언니! 뭐라고? 언니 뭐라고요? 안녕하세요 언니 안녕하세요 언니 보고싶었어 언니 보려고 그랬어? 지금 여기가 우리 팬들 네 저도 좋아요 위아이 위아이 하여튼 그래가지고 언니가 좋아요 위아이징? 귀여워 언니 건빵베게 준거 받았어요? 너무 편해 비행기에서 탁 쓰면 편하더라고 오늘 수고했어 멋있다 언니 오늘 재밌었어요 라디오 네 잘 봤어요 맞아요 아 여기 볼 수 있구나 언니 사인해줄 수 있어요? 우와 재현 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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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가요 조심히 들어가요 언니 언니 나 내일 모레 생일이에요 귀여워 언니 달력도 받았어요? 아 그래요? 다행이다 잘가요 언니 안녕 김대하 사랑해 안녕 안녕 언니 잘가요 잘가요 언니 나 내일모레 생일이에요 매일? 매일? 조미애 사랑해 자주 봐요 귀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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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